미국발 물가 쇼크에 세계 증시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도 국내 증시 이탈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를 향한 외국인들의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연일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낙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장중에 9시 51분이었죠. 6만 천원 선도 이탈을 하면서 6만 900원까지 찍어내렸는데 오늘까지 7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어지고 아마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보신 분들이라고 하면 삼성전자 지금 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거래소 쪽에 보면 외국인들이 2,544억을 코스피에서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절반 정도인 전기전자 쪽에서 1,300억 가까이 매도를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걸 제가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들은 지금 같은 시장 상황에서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한국 시장을 팔고 싶습니다.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서 나가야지만 환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G20이라는 위상까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금융 쪽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에게 우리는 이머징 시장으로 분류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환손실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탈하고 싶어 하는데 그럼 어디에서 뺄 거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가장 포인트 핵심이에요. 아직도 삼성전자 비중이 50.2%입니다. 이렇게 팔아댔는데도요. 지금 연초부터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주요 주체들의 수급 동향을 좀 조사를 해봤어요. 개인이 누적으로 14조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7조 2천억 매도 기관도 6조 4천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누가 이거 제로썸 게임이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땐 제로썸이에요. 누군가 가져가는 만큼 누군가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하루도 쉬지 않고 올라간다고 하면 누구나 사소 고점에 팔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가라는 건 그렇지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있기 때문에 그 타이밍 못 잡으면 결국엔 누군가의 손실은 누군가의 이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저는 삼성전자 지금 사야 될 타이밍 아니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밑바탕 지금 지분을 계속 팔면서 떨어지는 칼날이에요. 이거를 무슨 근거로 우리가 봤냐는 거죠.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실적 잘 나오고 캐시카우 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지금 안 됩니다. 외국인들이 그거 몰라서 삼성전자 계속 매도할까요? 그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정말로 사고 싶다.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고 글로벌 최고의 기업이니까 사야 돼. 그런데 이때 타이밍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 타이밍은 외국인들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의미 있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연속성 있게 그리고 하루에 매수하는 금액 자체도 100억, 200억 샀다가 1000억 팔면 의미 없거든요. 2000억, 3000억씩 들어오는 대규모 물량들이 외국인들에 의해서 들어오는 게 발견이 된다. 그리고 이게 연속적으로 이어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네, 그렇군요. 외국인의 자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를 조금 체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게 빨리 찾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또 채권 시장에서도 좀 회수를 하고 있다는 움직임이 좀 포착되고 있거든요. 외국인들 채권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얼마 전에 대규모 만기가 도래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 매수가 지금은 죽어있는 그런 상태고요. 미국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어요. 연준의 의견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제 2년물이거든요. 그런데 2년물과 10년물이 일반적으로는 금리가 불확실성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높은 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제 단기 금리가 튀어버리면서 역전이 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는데 이 역전이 되는 게 바로 반드시 100% 경기 침체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경기 침체가 있기 전에는 항상 이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도 하나의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이건 업종이건 이런 부분들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지금 시장 전체를 보실 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이런 안전 자산이라고 좀 불리울 수 있는 그나마 국채잖아요. 그런데 이쪽도 국채를 일단은 매도해서 외국인들은 이걸 달러로 바꾸고 차라리 미국 국채 이런 쪽들이 완전 자산 그리고 금 같은 쪽들이 되겠죠. 이런 쪽들로 조금 더 자금을 이동시키고 싶어하는 이런 부분들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 침체를 의미하는 장단기 금리 역전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의 채권 금리까지 역전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이탈에 가속화가 점점 더 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누군가는 잃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취향은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언제쯤 접근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저도 아니길 바라는데 지금 연간으로 지금 연초부터 해가지고 순매수 누적 금액 보면은 개인이 잃고 있는 것은 100%라고 보이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맘때 되면 나오는 뉴스 있잖아요. 개인들 순매수 상위 종목 몇 퍼센트 수익 냈나? 항상 외인 기관과는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는 게 개인이 지금 오늘 2,500억을 이 시장에서도 계속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건지 뭔지는 저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런 심리가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적어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런 개인들의 행태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디가 딱 바닥이다. 삼성전자 역사적으로. 지금 이 방송 나오시면 이제 얘기들 하시는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한국 코스피, PBR, PER, 역사적 하단이다. 이런 게 지금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밸류는 항상 시대를 반영하는 상대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너무 귀담아 듣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단인 거 모르고 외국인들이 계속 삼성전자 팔까요? 이런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